네, 회수 5번 고객님 여기 계시네요. 축하드립니다. 그럼 어떡해? 이거 여자 형성 먹으시긴데. 이제부터 구해야겠네. 이종수, 나 모르겠어? 봐봐. 난 내가 먹고 싶을 때 항상 귤을 먹을 수 있어. 이 짐들은 다 뭐야? 사주 집으로 이사 가는 중이야? 벤 오빠,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, 이종수. 벤이라고 합니다.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?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?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?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.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. 씨발, 난 해미를 사랑한다고. 헤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.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. 뜬을 iones차가 thanks에 말해 본 separated 123년 전까지 놀 Kumar을 받은 것 같습니다.